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제협상 전라경수의 이종성 소장입니다. 2017년 10월 6일 역시 긴긴 추석 연휴에 또다시 노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부를 노래는 어렸을 때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남진 가수의 마음이 고야야지인데 그래서 한번 딱 연습해봤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음을 한번 수십 년 전에 기억을 살려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마음이 고야야지. 마음은 마음이 고야야지.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 너와 양념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았어 정말로 나를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과 예쁘다 그 여자냐 한 번만 만지면 뵙지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멍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 그 여자냐 한 번만 만지면 뵙지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멍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멍다고 해도 얼굴만 예쁘다 그 여자냐 한 번만 만지면 뵙지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한 번만 만지면 뵙지 않는 여자가 한 번만 만지면 뵙지 않는 여자가